안녕하십니까. 오늘 마루포스가 주최한 고압 다이캐스팅 공정을 위한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마루포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루포스는 검사,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메이커입니다. 1952년 이탈리아 폴로니아 지역에서 설립되어 70년의 역사를 지녔고 창업자인 마리오 포사티 씨는 연마 중에 소재를 검사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가공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개선하였습니다. 측정기의 선구자로서 각종 검사, 측정 장비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루포스는 34개국, 80곳의 영업, 서비스 센터가 있으며 3,5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루포스 코리아는 1986년에 설립되어 현재 판교 본사를 비롯하여 창원, 울산, 대전의 지사를 두고 국내의 자동차, 공작기계,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 측정 솔루션과 서비스를 36년째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사진은 마루포스 본사 전경입니다. 우선 다이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캐스팅이란 다이라고 부르는 금속 재질의 틀, 즉 금형의 소재가 되는 금속을 녹여서 높은 압력으로 강제로 밀어넣는 주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에 필요한 장비를 다이캐스팅 머신이라고 합니다. 다이캐스팅의 장점은 대량 생산에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 속도가 빠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이캐스팅의 단점은 장비와 다이 제작비가 고가이며 다이 내열 강도 때문에 용용점이 낮은 비철 금속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캐스팅 과정에서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량 소재를 생산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사이클에 소요되는 공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탕 붓기, 주입, 응고, 다이 열림, 소재 탈착, 윤활류 및 에어분사, 다이 닫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윤활류 및 에어분사 공정은 마르포스의 TTV 열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공정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균일한 온도로 작업이 가능할 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형수명이 증대됩니다. 둘째, 가열시간의 단축 및 윤활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넷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량비용, 유지보수 비용 및 수리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다이캐스팅 공정과 금형 온도를 관리한 다이캐스팅 공정의 비교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X축은 시간이며 Y축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형 온도를 관리한 다이캐스팅 공정의 경우는 첫째, 사이클 타임이 단축되어 부품의 생산량이 증가하며 둘째, 다이는 지속적으로 최적의 온도 범위를 유지하여 생산 공정의 향상에 기여하고 결함 및 다이의 열 변형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만약 브리히팅, 즉 예열의 효과가 가미된다면 이것으로 인한 온도 분포가 균일화되어 다이에서의 열 충격 또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를 일정화하여 제품의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주탕불량, 고온균열, 기공, 수축 등과 같이 다이캐스팅 결함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형의 표면 온도를 관리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함을 줄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품질 향상 및 분량 감소, 생산 수율 증대 및 생산비용 절감, 금형 수명 증대 및 장비 중단 시간 감소, 금형 주조 사이클 시간 최적화 및 재가동 시간,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은 다이캐스팅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다이 표면의 복사 열화상 이미지를 캡처하고 재현하도록 설계된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캡처되며 이는 적절하게 보호되어 다이캐스팅 기계에 장착됩니다. 열화상 카메라 장치는 일반적으로 다이가 완전히 열렸을 때 카메라가 다이의 다양한 부분을 프레임할 수 있는 기계의 위치에 설치되어 원하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기계의 물리적 구성에 따라 장애물, 다이 표면 및 사용 중인 렌즈 유형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사각을 정의해야 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방사 측정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미지의 사용자가 정의한 제어 영역에 대한 최대 온도 데이터를 측정 및 저장하며 사용자가 저장된 이미지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진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록된 온도에서 시스템 오류 또는 비정상적인 프로세스 조건이 발생한 경우 화면에 알람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시스템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 운영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다이캐스팅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둘째, 공정 및 오프라인 분석을 위한 기록 셋째, 온도 데이터에 대한 리포트 작성 넷째, 다이캐스팅 장비, 분무기, 온도 저절 UI 통합 통신 다섯째, 공정 개선, 최적화로 인한 빠른 투자 회수 이러한 다섯가지 목적으로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모든 측면을 한눈에 저어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 및 트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모든 샷에 대해 온도 수준을 강조 표시합니다. 관심 영역, 즉 ROI가 선택되고 작업자는 공정이 안정적인지 또는 일부 트렌드, 피크 등이 있을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의 적외선 카메라 하우징은 성능을 항상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프로세서의 중요성 및 결과의 반복성은 프로세서를 모니터링, 분석 및 최적화하는 핵심입니다. 두번째 공정 중 또는 오프라인 분석 기록입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은 모든 샷이 기록되고 공정 중 또는 오프라인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작업 주기 동안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라이브 모드로 전환하여 실제 프로세서 중에 추세를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서 평가를 위해 올바른 그림을 자동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온도 범위를 설정하면 그림의 특정 영역을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일부 영역의 온도 분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다른 사진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링크 A-B를 탭하면 한 이미지를 탭할 수 있으며 다른 이미지에서도 포인터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델타 A-B 상자는 차이점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세번째, 리포트입니다. 이 페이지는 부품을 스탬핑하기 전과 후에 획득한 이미지를 확인하여 가공된 부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리포트를 미리 보게 할 수 있으며 좋은 제품 생산에 대한 인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군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러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다양한 유형으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TTV 데이터 내보내기 경로를 선택하고 시작 날짜, 종료 날짜 등의 날짜 설정 명령을 사용하여 기간을 정의합니다. 그러고 난 후 저장 유형을 선택한 후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선택하면 TTV에 설정된 모든 레시피가 포함된 CSV 파일이 내보내집니다. IMG를 선택하면 소프트웨어에 저장된 모든 이미지는 IMG 또는 JPG 형식으로 내보내집니다. 리포터를 선택하면 TTV에서 생성된 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PDF 및 XLS 파일이 내보내집니다. 트렌드 데이터를 선택하면 TTV에서 트렌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온도 데이터가 포함된 CSV 파일이 내보내집니다. 알람 로그를 선택하면 TTV에서 생성된 모든 알람이 포함된 CSV 파일이 내보내집니다. 이 파일은 기술 지원을 요청할 때 진단 목적으로 유용합니다. 이 저장 유형을 중복으로 선택하여 내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과 다이캐스팅 장비, 분무기, 온도 조절기와의 통합, 통신입니다. 다이캐스팅 장비, 온도 조절기, 분무기와 주고받을 수 있는 전체 데이터 시트입니다. 이 경우 각 샷에 대해 스프레이 단계 전후에 각 카메라의 해당 관심 영역에 대한 최대 온도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R4에서는 참조용으로 매트릭스 코드 리더를 통해 일련번호를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의 개선, 최적화로 인한 빠른 투자 회수입니다.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객 중 한 업체의 진정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부터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그룹은 파운드리와 같은 열학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적외선 파의 투명한 게르만형 광학창 및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쿨링하는 공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깨끗한 공기의 일정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TTV 시스템의 적외선 카메라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새로운 적외선 카메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구성의 전자장치, 통합 냉각 시스템, 전기 셔터, 홈의 공기를 이용한 렌즈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형 적외선 카메라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전기 셔터와 두 번째, 새로운 구성의 전자장치입니다. 구형 적외선 카메라는 공압을 이용하여 셔터를 열고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셔터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적외선 카메라에는 전기 셔터를 적용하여 일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새로운 구성의 전자장치입니다. 구형 적외선 카메라의 통합 케이블과 비교하면 신형 적외선 카메라의 케이블 결선 부분이 굉장히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게 역시 매우 가벼워졌기 때문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시에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그림에서 구형 적외선 카메라와 비교하여 신형 적외선 카메라의 가로치수가 약 110mm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은 여러 장치 및 케이블이 복잡하게 연결된 다이캐스팅 공정에 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데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TTV 적외선 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다음으로는 열화상 처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컨트롤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에는 산업용 PC인 마르포스 E9066T 21.5인치형 FHD 컬러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으며 적외선 카메라 및 머신의 PLC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디지털 IHO 또는 필드버스를 사용하면서 이더넷 유형 연결을 통해 회사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다이캐스팅 머신 양쪽에 각각 하나의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 카메라에서 전원 데이터 케이블 및 공압 케이블을 컨트롤러에 연결하여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 컨트롤러의 받침대 케이블 연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P1에서 P4까지는 열화상 카메라에 공압 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각각 하나씩 연결할 수 있습니다. P5는 공압 전원 장치 커넥터입니다. W1에서 W4는 적외선 카메라에 전원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공압 커넥터와 마찬가지로 적외선 카메라에 각각 하나씩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P1에서 적외선 카메라까지 공압 케이블을 W1에서 적외선 카메라까지 전원 데이터 케이블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압 장치는 최대 4개의 열화상 카메라 장치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주어지는 에어의 공급을 필터링합니다. 필요한 경우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 사양과 호환되도록 압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압 장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시는 화면처럼 마르포스에서 공급되는 받침대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압 플레이트만 공급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용 공압 박스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다이캐스팅은 주입 압력에 따라서 고압 다이캐스팅, 저압 다이캐스팅, 중력 다이캐스팅으로 나누어집니다. HPDC는 하이 프레셔 다이캐스팅의 줄임말로서 고압 다이캐스팅입니다. 이것은 용용점이 낮은 마그네슘, 아연, 납, 주석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으로 고압 다이캐스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2대에서 4대의 저괴선 카메라를 설치한 후 스프레이 단계 전, 후 이미지를 각각 한 번씩 획득합니다. LPDC는 로우 프레셔 다이캐스팅의 약자로서 저압 다이캐스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황동, 청동, 알루미늄 등에 주로 사용되며 내부 결함이 적은 고품질의 주물 제조에 적합합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으로 저압 다이캐스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2대에서 4대의 저괴선 카메라를 설치한 후 샷당 한 번의 이미지를 획득합니다. GDC는 그래비테이셔널 다이캐스팅의 약자로 중력 다이캐스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용탕을 주입할 때 가압을 하지 않고 주입하는 주저 공정으로 형상이 간단한 제품의 대량 생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으로 중력 다이캐스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1대에서 2대의 저괴선 카메라를 설치한 후 샷당 한 번의 이미지를 획득합니다. 마르포스 TTV 열화상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실제 사례의 예를 들어 금형의 온도 관리를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럽 특정 업체의 사례이며 각 업체의 상황에 따른 결과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가 계산을 위한 입력 데이터 인자를 보시면 워밍업 시 초기 분량 개수가 10개 1회 주기 시간은 100초 1평균 워밍업 횟수 2회 연간 운영일 241일 등 아래와 같은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관리로 초기 분량률은 3.5회가 되어 샷당 분량 소재 6.5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분량 소재 감소량 6.5개 1일 2회 워밍업 연간 운영일 241을 곱하면 연간 3,120개 소재의 분량이 감소됩니다. 이에 다이캐스팅 장비 한 대당 분량 감소로 연간 2,560만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한샷당 윤활류 및 에어 공급 시간이 100초인 경우 제품의 생산량과 금형 표면 온도 관리를 통하여 한샷당 윤활류 및 에어 공급 시간을 94초로 6초를 전략하였을 때의 생산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연간 1만 3,236개의 생산량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윤활류 및 에어 공급 시간의 절감으로 연간 생산량 증가분 1만 3,236개를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2,4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분량 감소로 인한 연간 2,560만원의 비용 절감분을 더하면 다이캐스팅 장비 한 대당 연간 약 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2년 내에 금형 온도 관리 시스템의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르포스티티비 열화상 시스템은 전 세계 약 150개 이상의 OEM과 엔드 유저에 공급되어 적용되었으며 금형 표면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마르포스티티비 열화상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화면에 보이는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